완주군의 원상 회복 명령에도 이어지고 있는 신흥계곡 불법 공사에 대해 환경단체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완주군과 산림청 모두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과 고발에 나섰음에도 불교단체인 양후의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획을 쌓아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완주군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불법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양후의 측은 성명을 통해 농민 개인이 도라지 농사를 짓기 위해 계량한 것일 뿐 해당 단체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